안녕하세요 영상콤스 놀이터의 변자원입니다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보면 실수한지도 모르고 한참을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한 지점을 찾았을 땐 언제 실수한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까지 컨트롤 Z를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좋은 기능 바로 작업 내역 확인하겠네요 다빈치 리올브에서는 이 기능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의 작업 노하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정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상단 편집 메뉴에서 기록을 눌러보면 지금까지 한 작업 목록이 쭉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시거나 창 열기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 단계를 검색하실 수 있죠 먼저 이 작업을 하기 전 지금까지 완성된 내용 전체를 복사해 두신 다음 해당 단계로 돌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잘못해서 작업 기록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면 지금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또 프로젝트를 닫는 순간 이 작업 기록은 초기화 되니까 실수를 발견하셨다면 꼭 작업 기록을 찾아봐주세요 만약 프로젝트를 닫으신 경우라면 프로젝트 백업 기록을 복원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다빈치 리올브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